어머니, 왜 혼자 오세요? 데려 오빠 없어요? 어, 없어. 도라니 걔도 없어. 병원에 네 이모만 있어. 우리 이모가요? 그럼 설마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걸까요, 어머니? 아니야. 우리 데려가 그렇게 생각 없는 애 아니야. 일단 집으로 가자. 나 여기 괜히 왔어. 어머니, 어머니. 저기, 저기. 데려 오빠 차 아니에요? 어머, 어머. 설마, 설마 했는데 저것들이 같이 있었어? 조심히 가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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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어머, 내가 저것들은 그냥 지금 가만히.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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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어머니, 참으세요. 어머니, 나가셔서 지금 형님한테 뭐라 그러면 괜히 데려 오빠 성질내고 오히려 더 불 붙어요, 어머니. 저런 쟤뿐이, 저런 애가 뭐가 좋다고 저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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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지마, 재지마, 재지마. 저 불쌍한 눈으로 우리 대륙이 쳐다보니까 우리 대륙이 발길이 안 떨어지네. 저 여우 같은 기집애. 저 이혼까지 해놓고 쟤, 쟤 왜 안 떨어지는 거야, 쟤. 어머니, 어머니. 안 되겠어요. 일단 집으로 가요, 어머니. 아냐, 아냐, 아냐. 나 그냥 못 간다. 나 저것들을 그냥 내가 내 손에 드자.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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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참으세요. 아니, 병실에 우리 이모도 있다면서요. 어머니, 그냥 나중에 조용히 손보세요. 어? 어, 그래. 그래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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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더. 이 말이 맞다. 어휴, 어휴, 쟤를 어떡하면 좋아.